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풀, 도비아스 칼라의 지음, 이건 심혜섭 옮김, FN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린말 대중이 왼쪽으로 가면 당신은 오른쪽으로 가라. 이 책은 가장 강력한 투자 아이디어인 역발상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한다. 역발상이란 무엇일까? 대중이 왼쪽으로 가면 가치 투자자들은 오른쪽으로 간다. 이것이 역발상 투자다. 이유는 분명하다. 유리한 가격에 거래하려면 대중이 살 때 팔아야 하고 대중이 팔 때 사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이 팔면 주가는 하락한다. 주식이 저평가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유리해진다. 손실 가능성은 감소하고 수익 가능성은 증가한다. 내 판단이 빗나가도 손실이 크지 않으며 내 판단이 적중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저평가 주식들은 대개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다. 흔히 사업 전망이 어둡다. 그런데도 저평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장에는 주가가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평균 회기원리라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평균 회기원리에 의해서 저평가 주식은 상승하고 고평가 주식은 하락한다. 빠르게 상승하던 고수익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고 하락하던 적자 기업의 주가는 다시 상승한다. 평균 회기원리는 주식시장은 물론 각 산업과 경제 전반에 작용한다. 경기순환과 같아서 호황 뒤에는 불황이 오고 불황이 지나면 호황이 온다. 인류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시류의 변화를 감지한다. 대중이 상승 추세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을 때 심층 가치 투자자와 역발상 투자자들은 하락 추세에 대비한다. 평균 회기는 두 가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 소외된 저평가 주식에는 흔히 초과 수익을 안겨주지만 인기 고평가 주식에는 저조한 실적을 안겨준다. 2. 고성장 기업들은 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수익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한다. 반면 저성장 기업들은 성장률이 상승하고 저수익 기업들은 수익성이 개선된다. 3. 죽어가던 기업들은 회생하여 다시 성장한다. 4. 억만장자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을 보자. 버핏은 저평가 주식을 매수하는 가치 투자자다. 5. 그러나 그는 고수익이 지속되는 주식만 매수한다. 그는 평범한 기업을 싼값에 매수하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기를 선호한다. 5. 억만장자 펀드매니저 조엘 그린블렛은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버핏의 전략을 분석해 보았다. 6. 버핏의 전략은 초과 수익을 했다. 7. 그린블렛은 2006년 쳐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 이 책은 투자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책 중 하나로 꼽힌다. 8. 나도 그린블렛의 책을 검증해 보았는데 그의 분석이 옳았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버핏의 전략은 초과 수익을 냈다. 9.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면 초과 수익이 더 나온다. 이 책에서는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전략이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버핏의 전략보다 나은 이유도 쉽게 설명한다. 2012년 나는 이 검증에 대한 글을 썼고 2014년 내 저서 심층 가치에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사실은 가치평가와 기업 지배 구조를 다루는 국가의 전문서적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책을 쓰고 싶었다. 이 책은 이 전략,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을 설명하는 휴대용 지침서에 해당한다. 이른바 역발상 투자 개념을 확산시키려고 쓴 책이다. 나의 저서 심층 가치, 퀀트로 가치 투자하라. 집중 투자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뽑아 정리했다. 즉 핵심 아이디어를 단순화하여 요약했으며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내 말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였다. 이유는 사람들의 직관에 어긋나는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와 어긋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소수는 이 아이디어에 직관적으로 적극 동의했다. 이 책은 변호사, CFA, IT천재, 하버드 졸업생이 아니어도 읽을 수 있다. 1984년 버핏은 이렇게 썼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1달러짜리 지폐를 40센트에 사는 개념을 즉시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한 친구는 경영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가치 투자 기법을 곧바로 이해하고서 5분만에 적용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데이터와 추론을 제시한다. 억만장자인 심층 가치 투자자들이 실제로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도 살펴본다. 워런 버핏, 칼 아이칸, 대니얼로프, 데이비드 아이논이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여러 대가들의 전략도 살펴본다. 버핏은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 기타 역발상 투자자인 엉망장자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 엉망장자 벤처 자본가 피터 틸, 글로벌 거시경제 투자자 마이클 스타인하트 등이다. 이 책은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 주식시장 종사자가 아니어도 상식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청소년,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썼다. 쉽게 썼다는 말이다. 주식시장 용어도 최대한 단순하게 정의했다. 이해를 도우려고 차트와 그림도 많이 사용했다. 장담하건대 평범한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하면 초과 수익은 물론 훌륭한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할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장.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능가하는 방법 조엘 그린블렛은 2006년 발간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버핏의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림블렛은 유명한 가치 투자자이다. 그는 20년 동안 고담 캐피털 펀드를 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오랜 기간 가치 투자에 대해 분석하고 저술했다. 지금은 콜럼비아 대학교 교수이다. 그는 져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버핏의 전략을 분석했다. 그린블렛은 버핏의 주주서안을 모두 읽고 나서 버핏의 원칙을 둘로 구분했다. 1. 훌륭한 기업 2. 적정 가격 훌륭한 기업 버핏은 ROE가 높아야 훌륭한 기업이라고 말한다. 무슨 뜻일까? 자기 자본 1달러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을수록 더 훌륭한 기업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청량 음료를 판매하는 두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레드소다와 블루소다이다. 둘 다 자판기로 소다를 판매한다. 둘은 회사명과 소다수 색만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똑같은 기업이다. 둘은 보유한 자판기 숫자도 똑같고 병입 공장 숫자도 똑같다. 소다를 공장에서 자판기로 운반하는 트럭 숫자도 똑같다. 그리고 자판기, 공장, 트럭 장만에 둘 다 천만 달러씩 지출했다. 이 천만 달러는 둘 다 주식 공모로 조달했다. 소비자들은 블루소다보다 레드소다를 선호한다. 그래서 레드소다가 가격도 더 높고 판매량도 더 많다. 연말, 레드소다의 영업이익이 200만 달러였다. 블루소다의 영업이익은 1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레드소다의 ROE는 20%다. 블루소다의 ROE는 그 절반인 10%다. 레드소다의 ROE가 두 배이므로 레드소다가 더 훌륭한 회사이다. 답은 간단하다. 적정 가격 버핏의 두 번째 원칙은 적정 가격이다. 그린블렛은 이른바 이익 수익률을 사용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했다. 나는 적정 가격 산출해 이른바 마법의 멀티풀을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마법의 멀티풀을 사용하겠다. 마법의 멀티풀은 PER과 비슷하다. PER은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 어림새 많은 훌륭한 척도이다. PER이 낮을수록 그 기업은 더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마법의 멀티풀 역시 낮을수록 그 기업이 더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개 저 PER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저 마법의 멀티풀 주식에 투자할 때 실적이 더 좋다. 마법의 멀티풀은 더 정확하게 기업의 가치와 이익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레드소다와 블루소다 사례로 돌아가자. 작년 영업이익이 레드소다는 200만 달러, 블루소다는 100만 달러였다. 두 기업을 똑같이 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면 레드소다는 마법의 멀티풀이 5배이고 블루소다는 10배이다. 마법의 멀티풀이 레드소다는 5배이고 블루소다는 10배이므로 레드소다가 더 싸다. 똑같이 천만 달러에 인수했는데도 그렇다. 레드소다의 마법의 멀티풀이 더 낮다는 말은 영업이익 1달러를 더 낮은 가격에 인수한다는 의미이다. 마법 공식 이제 ROE와 마법의 멀티풀을 함께 보자. 그린블렛은 투자액 1달러당 이익이 많은 기업을 찾고 있다. 동시에 영업이익 1달러당 지불하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즉,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려는 것이다. 여기서 마법 공식이란 훌륭한 기업 더하기 적정 가격을 뜻한다. 레드소다와 블루소다 중에서 선택한다면 레드소다를 선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레드소다가 ROE는 더 높고 마법의 멀티풀은 더 낮기 때문이다. 레드소다가 더 훌륭하면서 가격도 더 싼 기업이다. 2005년 그린블렛은 와튼 경영대학원 출신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버핏의 전략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프로그래머는 1988년 이후 시가총액 상위 3,500개 종목의 재무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했다. 그는 매년 3,500종목의 ROE를 산출하여 각 종목의 순위를 매겼다. 또한 3,500종목의 마법의 멀티풀도 산출하여 각 종목의 순위를 매겼다. 마법의 멀티풀이 낮을수록 순위가 더 높다. 그러고서 각 종목의 ROE 순위와 마법의 멀티풀 순위를 합산하여 각 종목의 합산 순위를 만들어냈다. 다시 레드소다와 블루소다 사례로 돌아가 보자. 레드소다는 ROE 순위도 1이고 마법의 멀티풀 순위도 1이다. 반면 블루소다는 ROE 순위도 2이고 마법의 멀티풀 순위도 2이다. 따라서 레드소다는 합산 순위가 2이고 블루소다는 합산 순위가 4이다. 레드소다의 순위가 더 높으므로 레드소다가 더 좋은 주식이다. 이는 우리의 기존 평가와 일치함으로 이 시스템은 타당하다. 프로그래머도 똑같은 방식으로 3500개 종목을 평가했다. 그는 합산 순위가 가장 높은 3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러고서 포트폴리오의 12개월 수익률을 추적했다. 그는 17년에 대해 매년의 연간 수익률을 산출했다. 분석이 완료되자 크림블렛은 결과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이 합산 전략을 그는 마법 공식이라고 불렀다. 마법 공식 분석 이 책에서는 크림블렛의 분석을 업데이트했다. 1973년부터 2017년에 44년에 대해 매년 연간 수익률을 산출했다. 마법 공식 30종목 포트폴리오의 연 수익률은 16.2%였다. 1만 달러를 투자하여 44년 동안 연 16.2%의 수익을 냈다면 760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같은 기간 S&P500의 수익률은 연 7.1%에 불과해서 1만 달러로 투자했다면 20만 5,481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마법 공식이 대성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05년 크림블렛이 선정한 3,500종목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종목은 지가총액 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규모가 더 큰 기업이라면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2005년 그림블렛은 시가총액 상위 2,500종목으로도 분석했다. 당시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은 시가총액이 2억 달러였다. 그러자 연 수익률이 17.2%로 상승하여 시장 수익률의 2배가 넘었다. 2005년 분석 대상을 시가총액 상위 1,000종목으로 제한했을 때에는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였다. 이때 마법공식 수익률은 연 16.2%였다. 모두 훌륭한 실적이다. 분석에 의하면 크림블렛의 마법공식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대부분 고수익 기업의 실적은 평균 회기에 의해 하락한다고 했는데 마법공식이 초과 수익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법공식에는 버핏의 혜자를 갖춘 훌륭한 기업은 물론 호황을 맞이한 평범한 기업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고수익 기업 대신 마법의 멀티플로 선정한 저평가 기업을 넣어보면 어떨까?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 마법의 멀티플을 사용하는 방법 기업 가격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면 마법의 멀티플이 나온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PER과 마찬가지로 배수가 낮을수록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 마법의 멀티플은 10일 때보다 5일 때 더 싸다. 예를 들어보겠다. 두 기업이 있다. 첫 번째 기업은 시가총액이 천만 달러, 보유 현금이 오백만 달러, 영업이익이 백만 달러이다. 그러면 기업 가격은 천만 달러에서 오백만 달러를 뺀 오백만 달러이고, 마법의 멀티플은 백만 달러 분의 오백만 달러, 5가 된다. 두 번째 기업은 시가총액이 천만 달러, 부채가 오백만 달러, 영업이익이 백만 달러이다. 그러면 기업 가격은 천만 달러 더하기 오천만 달러인 천오백만 달러이고, 마법의 멀티플은 백만 달러 분의 천오백만 달러, 15가 된다. 마법의 멀티플이 낮은 첫 번째 기업이 더 싸다.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이 똑같은데도 첫 번째 기업이 더 싸다는 말이다. 보유 현금과 부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법의 멀티플이 20인 주식과 이자가 5%인 은행 예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은 똑같을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다. 지급받은 이자는 곧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 지급이자가 법인세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법의 멀티플은 기업을 비교할 때 대단히 유용하다. 나는 모든 상장 주식의 영업이익을 산출해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 마법의 멀티플이 가장 낮은 주식을 찾아낸다. 12장 심층 가치 투자의 8원책 1. 대중이 왼쪽으로 갈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다. 투자할 때 우리는 대중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를 비교한다. 대중의 견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것은 주식의 가격과 내재 가치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손수 분석해서 내재 가치를 산출하고 이 내재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큰 주식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 대중이 왼쪽으로 갈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중이 팔고자 하는 주식을 사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가격이란 유리한 가격을 뜻한다. 손실 확률은 작고 이익 확률은 큰 가격이다. 손실 확률이 작은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수가 어느 정도 용인된다. 우리 판단이 빗나가도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우리 판단이 적중하면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다. 소외된 저평가 기업들은 역발상 투자의 기회를 준다. 사업이 부실하거나 따분하거나 형편없어지면 대중은 참지 못하고 주식을 내던짐으로 저평가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평균 회기에 의해서 사업이 호전된다. 2.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원칙이다. 개발도상국 시장과 신흥시장에도 적용된다. 저평가와 고수익은 동행한다. 제조회사들을 평가할 때는 마법의 멀티풀이 단연 가장 좋은 척도다. 마법의 멀티풀은 기업 가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려고 사용하는 척도다. 기업 가격은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진정한 가격이다. 기업 가격에는 시가총액이 포함되며 전체 유통주식수의 주가를 곱하면 산출된다. 시가총액만으로 기업 가격을 산출하면 다른 비용을 누락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대차대조표와 부의 항목들도 살펴보아야 한다. 현금은 유리한 요소이므로 기업 가격에서 차감하고 부채, 우선주, 소수 지분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기업 가격에 가산한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리킨다. 자산 매각이나 소송에서 발생한 일회성 이익 등은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이익을 사용하면 부채 규모가 다른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평가할 때는 순 자산 가치가 더 좋은 척도이다. 물론 평가의 목적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3.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 살펴보아야 하는 세 가지는 내재가치 대비 가격, 대차 대조표, 사업이다. 첫째, 내재가치보다 가격이 낮을수록 투자하기에 더 안전하다. 실수를 하거나 기업의 가치가 감소해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재가치보다 가격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전 마진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 위험은 낮아진다고 믿는다. 둘째, 대차 대조표에서 우리는 부채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선호한다. 리스나 연금재원 부족액 등 부의 부채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재무건전성 관련 신호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현금이 많아서 성공한 기업은 없지만 부채가 많아서 실패한 기업은 많다. 셋째, 사업이 건전해야 한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많아야 하며 분식회계에 의한 가공이익이어서는 안 된다. 현금 흐름과 회계이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근거가 과학실험이나 모형인 기업은 투기 대상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수익성이 낮아도 과거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라면 역발상 가치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4. 주식은 종목 코드가 아니라 기업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다. 첫째,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으로 소유주의 권리를 행사한다. 둘째, 주주는 기업의 모든 소유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사업과 자산, 특히 현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사업과 대차대조표가 건전한지 살펴본다. 고수익 사업은 가치가 크지만 상습 적자 사업은 가치가 마이너스다. 마찬가지로 건전한 대차대조표는 가치가 크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대차대조표는 가치가 마이너스다. 대차대조표의 현금 등 자산은 무시하면서 이익 추세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실적이 부진해도 재무제표가 건전한 기업에는 숨겨진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기업은 사업이 회복되면 공짜 콜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 5. 고성장 고수익을 조심한다 평균 회기는 강력하다. 고성장 고수익은 눌러내리고 저성장 저수익은 밀어올린다. 고성장 고수익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은 성장과 수익을 갉아먹는다. 워런 버핏을 따르는 투자자들은 해자, 경쟁 우위를 갖춘 고수익 기업을 탐색한다. 그러나 해자를 찾기는 어려우며 쉽게 사라지는 해자도 많다.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 고수익 기업의 이익은 시간이 흐르면 평균 회기한다. 고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수의 기업을 미리 찾아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을 알려주는 선행지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증거를 보면 차기 고성장주나 고수익주를 찾아낼 확률은 동전 던지기 수준에 불과하다. 버핏은 천재여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주식을 사는 편이 낫다. 차기 고성장주나 고수익주를 찾으려면 현재 고전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대개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낫다. 이런 기업은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고 내재 가치와 주가의 차이가 감소할 수도 있다. 6. 간단한 원칙을 사용함으로써 실수를 피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률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인지 오류가 발생한다. 주식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실수를 피하는 비결은 간단한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간단한 원칙을 글로 적어두고 엄격하게 따르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간단한 원칙은 검증할 수 있다. 백테스트나 실전 검증이 필요하다. 백테스트는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원칙이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국가와 시장에서 확인하면 이상적이다. 실전 검증은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상으로 실패한 전략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두 실패했다. 7. 집중 투자하되 도를 지나치지 않는다. 시장 수익률을 원한다면 시장지수에 투자하면 된다. 그러나 초과 수익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저평가 주식을 사거나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집중 투자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는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다. 등락이 더 심하다는 말이다. 강세장일 때는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매우 좋을 수 있다. 반면 약세장일 때는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매우 나쁠 수 있다. 둘째,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는 시장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른바 추적 오차가 크다.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상승할 때 하락할 수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할 수도 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내 포트폴리오가 상승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경우는 모른 채 지나가기가 쉽다. 반면 시장이 상승할 때 내 포트폴리오가 하락하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학계의 분석에 의하면 추적 오차가 큰 포트폴리오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간 시장 실적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추적 오차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집중 투자는 삼가야 한다. 나의 판단과 계산이 빗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라. 내가 틀리고 시장이 맞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8. 장기적으로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목표는 장기 세후 수익률 극대화이며 세 가지를 주목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이 투자에 매우 유리하다. 단기 전망이 어두운 기업들은 흔히 저평가된다. 이런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른바 시간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은 인내심 강한 투자자들에게 항구적 강점이 된다. 둘째, 복리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세금과 보수는 장기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숨은 적이다. 보수 높은 펀드들은 인덱스 펀드의 실적을 따라가기 어렵다. 반면 보수가 낮은 액티브 ETF는 세금 효율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가치 투자는 세월의 시험을 견뎌낸 합리적인 투자 기법이다. 탁월한 가치 투자자들은 역발상 투자를 한다. 안전마진을 극대화하며 비용과 세금을 극소화한다. 고성장과 고수익을 쉽게 믿지 않는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의심, 겸손, 저비용은 생존 확률을 극대화한다. 운이 따르면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